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느니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느니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개혁 오직 주님 앞에서 이 제목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개혁은 본질이 형식보다 우선되고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것을 제각각 엉망이라고 보지 말고 그 본질 안에서 우리의 신약성들의 다양함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를 소들이 바쳤음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보금에 일을 잘해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결합하지만 혼합주의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러한가 상고해야 된다 혼합주의면 안 되고 기능주의로 잘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소리질러 가로대 하고 빌라도 앞에 나온 것처럼 가야바가 하듯 교인들을 대중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도 안 되고 빌라도처럼 대중에게 영합하고 인기 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말씀으로 정말 진리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는 3절에 나온 대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 즉 사람, 리더, 어떤 좋아하는 사람조차 쫓아가는 파벌주의는 절대 안 되고 파벌주의는 절대 안 되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곧 성도들을 위하여 사심 없이 가야 되는 것이 개혁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이 3장 1절부터 9절은 여러분을 어리석다 육신에 속한다 이렇게 꾸짖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은 확실히 이것과 달라야 하고 실제로 다르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읽은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보시면 셋째 줄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가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젖먹이라는 거예요 젖으러 먹이고 밥으로는 안 한다 밥 감당 못 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육신에 속하고 젖먹이고 어린아이라는 뜻이 뭐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이 뜻이 아니고 그 뜻은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사람 쫓아가는 파벌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젖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덜 했거나 교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자가 젖먹이 어린아이 육체파가 아니라 교회의 일 신앙의 일 하나님의 일을 세상 정치적인 눈으로 권력 중심으로 파벌 중심으로 당을 질려는 쪽으로 항상 생각하는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 젖먹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나온 대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너희가 참 어리석다 그리고 나서 사실 1장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침례를 누구 목사한테 받았느냐 가지고 나는 누구 목사 사람 누구 목사 파 나는 누구 목사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 안 나온 베드로 곧 개바도 또 나와 그리고 나서 6절에 가시면 참 너희 어리석고 파벌주의적이고 진짜 편가름에 아주 쩔어있는 자들이구나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부분 부분하는 심부름꾼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사역자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요 여기 사역자라는 단어는 종, 집사,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대단한 그게 아니에요 바울, 베드로, 아볼로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도구로 쓰시는 종, 막대기, 끄나풀에 불과하지 대단한 거 아닌데 너희들은 왜 그 막대기나 끄나풀이나 도구에 그렇게 목을 메고 그쪽 편이라고 그러고 그쪽 파라고 그러고 그쪽 좋다 그러고 그거에 당을 짓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편가름자여, 육체에 속한 자여, 파벌주의자여, 어린아이요, 전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겨우 심은 거고 아볼로도 기껏 아무리 너희들이 볼 땐 대단한 거 했어도 그냥 물을 주었을 뿐이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또 잘 못 알아들었을까 한 번 또 얘기합니다 7절에 그런 즉 심느니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는 게 핵심인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심느니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고 별 볼 일 없고 각각 그냥 자기의 맡은 일부분만 할 뿐이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만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대단한 게 아니라 다 너희와 똑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진짜 핵심은 바울, 베드로, 아볼로, 목사 이게 아니라 너희다 너희가 목적이고 너희가 궁극적인 열매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제발 착각하지 말고 목사가 또는 인기 많은 슈퍼스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종이라 생각해서 거기 줄 서고 거기 패가 되려고 그러고 거기 어울리려는 그런 파벌주의자, 편가름자, 육체에 속한 자 어린아이, 점먹이 되지 말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오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도구, 수단인, 목사, 스타플레이어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그걸 돕는 너희와 똑같은 동역자일 뿐이다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새로 출발하는 성락교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교회는 절대 파벌주의여서는 안 되고 주님 주의여야만 되는 것 아무리 눈에 보일 때 대단한 일을 한 스타플레이어가 있고 대단한 일을 한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다 별 볼일 없는 종, 도구, 수단에 불구하고 알파요, 오메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 일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아주 너무너무 우리에게 합당한 일 이 파벌주의 이거 우리는 아주 태어나서부터 철저히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애들한테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너 줄 잘 서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는 파벌주의를 세뇌되면서 살아온 사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런데 요즘은 그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핸드폰 좋아 조금 이제 자라서 돈의 맛을 알면 카드 좋아 그리고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지 멋대로 할 때 되면 애인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 애인이면 나지 이렇게 아주 파벌주의, 편가름 이것의 사고방식이 어려서부터 쩔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일이 됐건 본의 아니게 교회일이 됐건 자꾸 어떤 별 볼일 없는 스타플레이어 하나를 나름대로 가공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에 속하려고 거기에 줄 쓰려고 거기에 당을 짓고 꼭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우위나? 이런 거 가지고 애들 소꿉장난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락교인들, 베리아 사람들 가장 못된 과거의 우리 행태가 뭐냐면 누가 더 베리아 잘 가르치냐 누가 더 하나님의 의도 잘 가르치냐 이거 가지고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교만과 허망의 아주 최고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였던 거죠 누가 더 주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냐는 고민하지 않고 누가 더 칠판에 동그라미 잘 그리고 누가 더 칠판에 1, 2, 3, 4 잘 써서 복잡하게 잘 설명하냐 이거 가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구분하고 또 누가 좀 잘 가르치다는 소음 나면 거기에 뚫 몰려가서 전도나 신방이나 양육보다는 거기 앉아서 5년, 10년 그저 듣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여놓는 패거리 만드는 거에 너무 우리가 오랜 세월 시간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정말 어려운 영혼들 살려야 될 영혼들 돌아보는 예수의 교회로 새 출발하여야 합니다 파벌주의가 아니라 주님주의로 인간주의가 아니라 생명을 들고 나가는 주님주의, 생명주의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현대 대형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를 다시 시콜콜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락교의 개혁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놓고 한번 제대로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의 얘기가 성경에 있네 우리가 성경적인 일들을 하고 있네 좋은 일이 됐건 죄악이 됐건 어쩌면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100% 응하고 있는가 뜨끔 뜨끔 할 정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 표현대로 읽는 순간순간마다 소름 소름이 쑥쑥 돋아요 우상, 숭배 이야기 결혼, 이혼, 성범죄 이야기 또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당직고 헤어지는 이야기 그거 가지고 또 교회 내에서 소송하고 법적으로 막 다투고 돈 문제 가지고 죽여 살려 하는 얘기 다 그득그득 있어요 또 한편은 누가 더 하나님의 의도 잘하네 누가 더 천사론 잘하네, 마규론 잘하네 아주 교리, 신학, 신앙 가지고 내내 싸우는 것 아주 성락교회용 성경이라 할 정도로 현대 대형교회 교만과 타락의 모든 백과사전 같은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분열이에요 분열 꼭 무슨 사건, 무슨 얘기를 하든 이들의 관심은 분열, 편가름 그것으로 시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결국 그걸 해결하거나 해칠 때 분열, 편가름 쪽으로 결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화평케하고 화목케 하러 오신 예수와 달리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우월하냐를 가지고 이렇게 분열, 편가름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신앙의 일이나 생활의 일이 있을 때마다 오르냐, 그르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무엇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까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 예수의 일은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르면 불리해도 쫓아가는 것이고 틀리면 아무리 그것으로 억만금이 떨어져도 거부하는 것 그게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가름, 당직기 항상 우리 무리 중심으로만 사고가 배이기 시작하면 중요한 신앙의 일이건, 세상의 일이건 전체적인 일이건, 개인적인 일이건 생각할 때마다 오르냐, 그르냐로 보지 않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까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게 더 좋으냐, 이게 더 나쁘냐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우리 편이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왜곡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 이 생각을 안 하고 편가름에 따라서 우리 편에게,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 뭐가 더 좋으냐 저쪽을 짓밟기 위해서 어떤 것을 택하는 게 낫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외면해버리고 유리하냐, 불리하냐 무엇이 주님 뜻대로 온 교회에 좋으냐, 나쁘냐보다 우리 편이 이기느냐, 지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짓을 불사합니다 거짓이라도 내게 유익하면 해야지 저쪽을 짓밟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거짓말도 편법도 불법도 스스럼 없이 막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가서 남는 목적은 딱 하나 남는 거예요 우리 편이 꼭 저쪽 편을 짓밟고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만 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혹시라도 오르냐, 그르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오르냐, 그르냐를 고민하지 않고 뭐가 우리에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고민한다면 저도 그만둘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금 불리해도 전체 교인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합당하냐를 고민해야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목 잡히거나 약점 잡히면 안 돼 저것들을 짓밟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쪽으로 밀어붙여야 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 혹시 한두 번 유리한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절대로 주님이 끝까지 선과 영광으로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교교회에서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속상하고 답답해도 그래도 일을 악물고 지키려고 했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심지어 아주 초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제가 변호사님한테 아주 창피당하고 혼난 적이 있어요 여자 변호사님이신데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너무너무 억울하고 애통합니다 이거 꼭 이겨야 됩니다 막 이러이러한 증거 막 갖다 드리니까 딱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일 거예요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확인은 안 했는데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100%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짓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하고 혼나는데요 얼굴이 펄 터졌어요 변호사님에게 혼나서도 부끄러웠지만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께 목사가 거짓말에 대한 어떻게 이겨야 되겠다는 너무 절박한 그것 때문에 미처 확인도 안 한 것을 냈더니 확인 안 한 것은 거짓과 같습니다 이런 건 가져오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확인하고 사실인 것을 갖고 오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지적을 다하고 그때 그 모습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재판에 대한 모든 걸 갈 때에도 진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고 가고 결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럴 듯하고 유리할 것 같다 해도 가져가지를 않아서 가져가 봐야 거기서 그 보혜사 변호사님한테 혼날 게 뻔하기 때문에 보혜사가 바로 변호자 그분들이에요 정말 이기고 싶으면 진실하고 정확한 것만 가지고 오고 특별히 우리의 약점이나 불리한 것이나 잘못한 걸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제대로 변호해 주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이후에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쪽 팀을 보면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공동 목회라는 글자도 막 써놓고 3년 전에 4년 전에 썼다고 거짓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거지 이기기 위해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겠다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옳으냐 그르냐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거 이외에 우리 편을 위해서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안 됩니다 우리 편이 저 편을 짓밟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막 가는 것 절대 개혁 아니고 절대 신앙 아니고 절대 주님의 보장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교계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이걸 위해서 답답하고 성질나지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점점 더 승리와 완성의 모습을 보일수록 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이고 냉철하게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그 초점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오르냐 그르냐 주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작전상 유리하다고 불이 불법 편법 악행을 용납하느냐 이걸 절대 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개혁이 주님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개혁이 제대로 되길 원하신다면 교계업과 우리 모든 일꾼들 위해서 그런 기도를 더 적나라하게 해주시기 다행히도 열린 소리함이나 또 익명의 문자나 이런 대로 수많은 거 보여주시는 것 중에 30% 정도는요 뜨끔 뜨끔한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세요 이거는 개혁의 방법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무슨 개혁하겠다고 하느냐 진짜 서슬퍼런 얘기들도 많이 보내주십니다 다만 거기에 이 말은 꼭 빼주세요 김실가랑 똑같다 이 얘기는 빼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린 더 잘해버렸는데 조금 실수한 거고요 아예 그런 거 없이 하는 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속상한 마음은 알지만 꼭 끝에 또는 첫 문장에 이게 뭐 개혁이냐 이건 김실가와 똑같다 이 얘기는 빼주세요 좀 그래도 냉철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정확한 거 써주시면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무겁게 여겨서 꼭 쫓아갑니다 자 이렇게 파벌주의로 갈 것이냐 인간적인 방법 파벌 세력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주의로 갈 것이냐 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혹여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는 개혁 중에 나는 누구파 나는 어느 목사파 나는 어느 장로파 이런 얘기 혹시라도 얼떨결에 떠오르시걸랑 그 다음에는 애쓰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지지어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간자의 유혹일 뿐입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드러나셔야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관 특정 직분이 마치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또는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하거나 스타 플레이어 한 것처럼 이렇게 1%라도 우리 모두의 머리에 남아있다면 싹 쓸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누구 사람 누구 라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벌주의 누구 사람 누구 라인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주의 주님을 위하고 주님 사람이 되게 해야 되고 주님의 판단으로 돌아봐야죠 파벌주의가 돼서 누구 사람 누구 라인 생각하니까 권력에 대한 야심들을 자꾸 갖는 것입니다 누가 휘어잡아서 결국 끌어갈 것인지 권력욕 그러면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주의로 가는 개혁은 권력의 욕심이 아니라 은혜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교인들과 만나고 교인들은 어떻게든지 은혜롭게 은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계속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권력이 아니라 은혜고 군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렇게 정말 누가 봐도 사심 없이 우리 관계가 그렇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교교업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 같지만 처음부터 이 개혁을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고비고비마다 절묘하게 끌어오신 분도 주님이시고 특별히 주님도 못 찾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직접 지적해 적발해 드러내 찾아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끝까지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 최초로 개혁을 완성시켜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교개업이 위대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몇몇 분들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 특정 직분 특정 제도 때문에 아니라 시작도 주님이 중간중간에 절묘한 이끄심도 주님이 마지막 상상을 초월하는 역전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와 뒤에 굳이 하나 결정적인 주인공을 찾으라면 4월 3일에 작년 4월 3일에 개혁에 속한 목사님들 30여 분을 하루아침에 모가지를 날린 그 목사 파면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불같이 일어나주신 이름 없는 온 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최고의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주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합니다 특정 한두 사람이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온 교회 다수가 개혁으로 확 돌아선 그 순간은 4월 3일 목사님들의 파면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심지어 개혁에 대해서 그 전까지 큰 고민이나 결단 안 하신 교인들조차도 정말 이건 아니다 하고 거룩한 분노로 각성하고 떨치고 일어나신 이름 없는 모든 교인들이 그나마 주인공으로 누굴 하나를 정하자면 그것이 개혁을 성공하는 절대적인 동력이었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단합하고 한 팀으로 엮어온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개인 어떤 직분 어떤 조직도 내세울 만한 것이 그리 없어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끌어가셨고 주님이 곧 깜짝 놀랄 만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도 직분도 절대로 주님이 하셨다는 것 앞에 이의가 없고 의의가 없기 때문에 분열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도 회의를 하거나 논의를 할 때마다 우리 이창준 대표 목사님 또 장학정 장로님 대표이신 분이나 또 나름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고민하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시대때로 계속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개혁 끝까지 절대 분열됨이 없이 절대 단합해서 끝까지 가고 딱 되면 깨끗하게 물러난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교회사를 볼 때 개혁이든 혁명이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비슷한 흐름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았죠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은 그 리더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느냐 계획이 얼마나 좋았느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풍성했냐 여기에 있지 않고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끌던 사람들이 분열했느냐 단합했느냐 그거 하나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교계에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일 먼저 성락교회 개혁에서 딱 아주 거두절미하고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교계업에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이 분열의 조짐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 이거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교육에 이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고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패의 첫 번째 요소이며 유일한 열쇠는 앞에서 인도하고 끌어가는 분들이 어느 정도 단합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분열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저희가 지금까지 세상이 됐건 교회사가 됐건 한국교회가 됐건 수많은 개혁의 뜻을 모았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유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희를 봐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무리보다도 절대로 분열하지 않고 절대로 단합하며 끝까지 서로 감싸고 같이 가는 것에선 꼭 1등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것만 된다는 대단한 일 엄청난 능력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잘났네 누가 우두머링해 누가 권력 잡네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게 아니라 정말 사심 없이 권력력 없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오직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끌어가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너무너무 당연한 상식에 변함없이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계업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직분 모든 기관분들도 우리의 개혁이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하는 개혁으로 성공하기를 사모하신다면 똑같은 마음을 함께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목사님들 절대 딴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매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절대로 벌써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보이고 재판이 이기하니까 옳고 그룹을 떠나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뭔가 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단적으로 주일날 신길본당에서 예배와 메시지도 지예배당까지 공유가 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광고 그리고 연락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지예배당 중에는 전혀 전달도 안 되고 또 그냥 반짝 방송 틀어놓은 정도지 그게 왜 해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같이 할 때 얼마나 우리 지예배당에 큰 위기인지 이런 설명과 설득과 한화됨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 우리 지예배당이 독립만세 하려 그러나? 혹시 우리 교역자들이 여기에서 뭔가 좀 딴 마음이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 들으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절대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않는 것처럼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말 모든 광고와 모든 방향이 하나 될 수 있게 우리 교역자들께서 열심을 내주시고 절대 내 양이 아니라 주님 양이다 절대 내가 사심을 가지고 내 편 만드는 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파벌주의다 우리는 주님주의를 가는 사람이지 파벌주의가 아니라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직분이 꼭 우리 저희들 교역자들 많이겠습니까 장로님들 안수립사님들 중에도 혹여라도 혹여라도 내가 영향력을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고 새 출발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어떤 기관 어떤 조직이 주님을 가로막으면 그때로부터 멸망은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특히 지혜회당 같은 경우에 목회자들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정말 교인들을 섬기고 이제는 제대로 목회를 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한국 교회들은 그 지혜회당에 오래 자리 잡고 계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교회의 주인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이 그것입니까 아니죠 진짜 교육자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안수집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청년들이건 큰 예배당이 됐건 작은 지혜회당이 됐건 정말 다 존중하고 귀혁이며 세미한 소리라도 들어서 제대로 영혼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안정화가 되고 점점 더 정말 좋은 시절이 오는데 이것을 그 같은 어떤 특정한 직분이나 특정한 제도의 주도권을 지는 괴기로 삼는 마음이 든다면 개혁은 또 다른 타락의 문을 열고 마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절대 내가 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겨우 씹뿌렸다 나는 겨우 물줬다 그런데 이거는 백이라는 할 일에 비해서 0.1%도 안 된다 잘하게 하시는 이 알파요 오메가를 다 이루시니는 오직 주님주의라는 파벌주의 아닌 줄서기주의 아닌 주님주의 교회주의 교인주의 섬김주의가 우리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 가지 분주한 중에도 꼭 누구 가서 찾아뵈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을 찾아뵀는데 이틀 후에 그 어려움이 아주 회복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교만했을 시절이면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내가 내가 내가가 당연히 나왔겠죠 실제로 한국교회 영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말투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해줬더니 이 가게가 어떻게 됐다 내가 가서 기도해줬더니 그 집사님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 아니요 이미 주님이 하시려고 시간표를 정해놓으셨는데 끈앞을 같은 저보고 모양새 갖추도록 갑자기 감동시키셔서 야 너 좀 가서 티 좀 내 전혀 관계도 안 하면 완전히 놀고 먹는 엉터리 목자 목사이니까 가서 그래도 최소한의 일을 해라 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거기 끼워주신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그날 낮에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갔습니다 넉 달간 식물인간으로 완전히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거의 식물인간 아무 의식도 없어서 넉 달간 중환자실에 계셨고 전혀 초기에 몇 번 가배했어도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시간이 길게 못 가다가 안되겠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합심으로 도고기도도 하는데 더 가야지 하고 수요일 낮에 딱 갔더니 어저께부터 화요일 저녁부터 눈을 뜨고 알아듣고 이렇게 됐다 식물인간이었던 분이 또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게 망하려고 작정한 못된 교육자들은 역시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오늘 내가 와서 안수하니까 이렇게 다 내가 고쳤다 내 덕분이다 넌 누구한테 침례 받았냐 넌 누구한테 성격 공부했냐 넌 누구한테 은혜 받았느냐 수십 년 우리가 내내 들었던 그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도저소 1장에 침례 누구한테 배웠냐 성격 공부 누구한테 배웠냐 은혜 누구한테 배웠냐 받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잘난 목사들이 영감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내가 아니요 살리실 때가 돼서 살리시는데 머쓱하지 않도록 게으르게 기도도 제대로 못했던 저 같은 인간 그 바로 그 순간 가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현장 목격하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병원 나오는데 제일 떠오르는 구절이 뭐였겠어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어찌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갸우 생색내기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주께서 우리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혼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참해 깨우셨나이다 그런데 결국 그 가족은 제가 기도 많이 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와줘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데 뻔히 알잖아요 제가 어땠지를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은어만 경고입니다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개혁하시는 그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의 개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